그린코믹스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급격하게 발달하는 배달 문화로 발생하는 일회용 쓰레기 배출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문제를 만화 형식으로 다루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 하는데요. 일회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포스터와 만화 형식으로 그리는데 이러한 주제를 우화적이면서도 도발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음식 재료가 되는 육류, 생선,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식재료들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우화에 빗대어 거대한 벽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룹 이름에서 사용한 그린피스를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가 사용된 벽화는 사뭇 발랄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묘해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먹기 전에 혹은 먹은 후에 놓쳐버리는 것은 없을까요?